나야말로 묻고싶다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야 그런건 애초에 말을 해줬어야지 아 니가 말하면 듣냐고 아 진짜 됐어 이제 그만해 진짜 야 내가 나가줄테니까 월세랑 전기세랑 니가 다 알아서 해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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